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예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며 지금의 한국에 대해 정확한 예언을 무려 20년 전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언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노스트라다무스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출연과 제2차 세계대전, 체르노빌 등등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예언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예언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별의 흐름으로 미래를 점치던 사람이었다면 이 예언가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앨빈 토플러인데요. 아마 제3의 물결, 부의 미래와 같은 유명한 저서를 남긴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더욱 유명한 것은 지난 2016년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미래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려 대략 20년 전인 2001년에 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11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건넸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한국이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IT 산업에서도 가장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를 이끄는 미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2001년에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데요. 하지만 그런 그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왜 그가 한국이 세계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던 제3의 물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여태까지 세상은 3번의 물결 즉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결은 동굴에서 생활하며 짐승을 때려잡고 들판에 자연적으로 자란 열매를 채집하던 인간이 농경 사회로 진입한 사건이었죠. 인간은 농경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마을과 도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농경 사회로 진입한 인간은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기계의 도입을 통해 산업 사회로 진입하며 두 번째 물결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대신 해주는 기계의 등장으로 인간의 생산 능력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나 자본이 남아 돌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정보와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와 혁명이 이루어져 제3의 물결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사, 신문, 유튜브 등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에서부터 수많은 정보들을 매일 같이 접하죠. 게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습득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진정한 정보와 시대에 도달했죠. 흥미로운 것은 1차 물결이 오기까지는 수만년, 2차 물결이 오기까지는 수백 년인데에 비해 3차 물결이 오기까지는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시대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된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 거대 기업들은 5에서 10년 만에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만이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한국인들을 진작부터 알아본 엘빈 토플러가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었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그런 기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져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배운답시고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 해도 한국처럼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엘빈 토플러의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는 보고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국가산업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들의 콩고물이나 얻어먹는 그저 그런 나라로 남거나 아니면 세계 최강 대국이 되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현재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다음 세대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후진적인 중화류 산업국가로 남아 선진국들에게 종속된 국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식산업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첨단 산업국가로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여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도 국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빈 토플러는 실패한 경제 모델로 일본을 꼽았는데요. 그는 한국이 절대로 일본이 밟았던 실패의 과정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며 제2의 물결, 산업화 시대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던 국가인데요. 하지만 그 문제는 바로 터지고 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일궈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는지 일본은 자신들의 성장에 지나치게 안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3의 물결, 즉 정보와 사회로 바뀌는 흐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아날로그 국가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과 경쟁하며 단순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어 선진국들에게 많이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은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의 물붙기였죠. 그래서 앨빈 토플러는 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계속 경쟁 상대를 중국으로 둔다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밀려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과 최첨단 IT 기술, 생명공학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해줬죠. 이를 귀담아 들었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구축했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은 IT 강국으로 발두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 한국인들은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흡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은 반도체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수많은 해외 히트작들을 만들어내며 문화 강국이 되었죠. 그리고 앨빈 토플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IT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바로 한국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의 경우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합한 100이 개의 글자를 모두 자판에 올리거나 영어의 알파벳을 이용해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자만 해도 54,665자라 모두 자판에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영어의 알파벳을 이용해 변환한다 하더라도 같은 음을 가진 문자가 많아 더욱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도 조합과 배열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A라는 문자를 보더라도 F일 때는 A로 발음하고 페이퍼일 때는 A로 발음하는 등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에 한 소리만 내면서도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기도 쉽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할 때 한국은 5초면 가능한 문장을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7배나 늦은 35초가 걸리기 때문에 IT 분야에서만큼은 영원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수많은 예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엘빈 토플러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미래를 향해 발전해온 반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무려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시대에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점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엘빈 토플러가 말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발전할 것은 발전시키고 아쉬운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